자 들어가자 거묵 최대 세력 매중시계 아 또 슬라임이야 왜 자 공간중 아 아 아 바방칩 두두두두두두두두 어 유물을 주었다구 뭐? 쫄았네 죽였어야 했는데. 방어 도나 올리지 그랬어. 죽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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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검무 3무검 1검무 4무검인데 게임 수준 1검무 4무검 디디디디디디 1검무 3무검 1검 2검 3검 3검 뭐? 내 꼬챙이 어디였어 꼬챙이 안 쓰는 게 더 낫네 근데 와 병불 정밀 아 뭐야 너 정밀 목인 뭐야 정밀이지 아 전략가스 하고싶다 그의 정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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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왔다 봐 자 이렇게 있잖아 정면은 진짜 사귀였던게 아닐까 아잇밟 재료 식사 반사신경 급함 아잇밟 근데 꽁포 다음 더 했으지 뭐 괜찮아 어? 명치 달리 먹게됨 뭐지? 불쾌의 악몽 아우 쉿 아잇 아이 그지 같은 것만 나왔어 이제 부적 한개니까 규준 이벤트 나오겠지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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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내 쓰레기 같은 파워카드 어? 진짜 나오네 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멀다 됐어 예전의 예전의 아 예전의 주인공 예전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 규준 짜내자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예. 쌍정밀. 보셔벨트도 진짜 너무 잘나왔네.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네. 아.. 내 공포 써야 돼 말아야 돼. 아.. 장화이씨. 쑤.. 덜.. 무력화 강화 나쁘지 않아. 여기만 버티면 되는데. 쉽지 않음. 쑤.. 와우 안돼 상호 정밀 두장 건물 두장이면 되지 아니 신성 아이 그 고생해서 강호했는데 신성이야 안 먹을 이유야 있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주세요 능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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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 돈도 남는데 다 사지 뭐 슬렉스 아이 고음 들을게 안되는데 고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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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밀건무 흠이 실패다. 와 뭐야 이거. 이래도 되나? 와 정밀사기다. 와 정밀사기다는 이래를 내다보는 밈이었네. 예지 밈. 정말 사기가 되어버린. 시소 와줄래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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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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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